안녕하세요 재즈로프트의 황덕호입니다. 이번주 kbs 클래식 fm 재즈수첩 이번주 밤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들을 그런 재즈음악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라디오를 들으시기 전에 오늘 잠깐 이번주에 소개해드릴 곡을 미리 좀 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봄에 되면 늘 이렇게 좀 방송하는 그런 곡이죠 서든 리츠 스프링 특히 웨스트코스트 계열의 당시 섹소포니스트 뭐 주심 뭐 앨콘 이런 연주자들도 많이 연주했던 곡인데요 하지만 뭐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스탠게츠 연주가 제일 마음에 들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탠게츠의 명반 웨스트코스트 재즈 가운데서 서든 리츠 스프링을 준비해 봤구요 또 한 곡은 프레디 허버드 역시 또 봄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업점프트 스프링 인데요 이 앨범은 사실 크리포드 브라운의 조이 스프링과 자신의 업점 스프링을 함께 이렇게 수록한 앨범입니다 본 투 비 블루 라는 이 앨범에서 어 이 연주를 들어보시겠는데 물론 뭐 보컬 버전도 있고 많습니다만 이 프레디 허버드의 프루겔 호른의 소리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게 녹음된 본 투 비 블루 앨범에서 업점프트 스프링 들어보시겠습니다 음 새 음반 가운데선 블루스 포먼의 앨범 인데요 참 이색적인 앨범입니다 블루스 포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과연 글쎄요 국내 재즈 팬들 가운데 그렇게 많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콘코드 레이블에서의 음반을 국내 서울 음반에서 이제 이 발매를 해서 저도 그 음반을 통해서 이 브루스 포먼을 알게 되는데 참 매력적인 정통파 기타리스트죠 사실 그 어 바로 바니 캐슬이 제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바니 캐슬이 사용하던 기타 모델들을 그대로 어 아주 어렵사리 구해서 또 아울러서 이 바니 캐슬이 당시에 이제 레이 브라운 그리고 셸리 맨과 함께 폴 위너즈라는 그룹을 아 만들었는데 그래서 레이 브라운의 후배격인 존 크레이튼 그리고 역시 셸리 맨의 제작격인 제프 해밀턴을 불러들여서 어 과거의 그 사운드를 아주 멋지게 재현한 앨범입니다 리유니언 브루스 포먼의 새 앨범 만나보시겠습니다 어 2015년도에 쿠바에서 있었던 재즈의 링컨센터 오케스트라 연주도 어 준비했는데요 과거의 카운트베이시 오케스트라의 그 레퍼토리였던 어 아일레프트 마이 베이비 에요 여기 있네요 예 이 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 정말 뭐 아주 뛰어난 아주 그냥 블루스적인 느낌이 너무나도 어 정말 넘치는 그 연주를 들으실 수 있고 쿠바 어 사람들 이 아바나 시민들의 이 재즈에 대한 열기도 그 라이브 실황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연주입니다 윈턴 마살리스가 역시 이 빅밴드를 지휘했구요 어 만나보시겠습니다 새롭게 이 나온 국내 재즈 음반 인데요 이 앨범이 현재 여기 이 피지컬 음반으로 나왔는지는 나왔다는 소식을 제가 나 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음반을 샘플로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어 디지털 음원 만 어 나왔던 시절 이었는데 어쨌거나 음반을 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만동 이라고 하는 그룹이구요 어 한국의 그 언더그라운드 뮤직과 재즈를 아주 적절하게 혼합한 아 아주 이색적인 팀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재즈는 정말 한국 미지션이 아니면 만들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되는데요 어 기타의 함석영 베이스의 송라면 드럼의 석영수 이렇게 트리오로 만들어졌구요 어 사실 이 만동 그룹의 이 두 번째 앨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트리오 팀으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베이스까지 가세를 해서 트리오 팀이 되었구요 어 아주 매력적인 그 음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만동 만동의 에 에 음반 이번주에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함께 들어 보겠습니다 음 그런 김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했던 팀이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던 기타리스트 김준범의 음반도 어 다시 한번 들어 볼까 합니다 컨솔레이션 바로 어 이 벨로즈 이 이 합정동에 위치한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그 클럽이죠 재즈클럽 어 벨로즈 에서 라 라이브 클럽 이라고 봐야겠네요 다양한 음악들도 연주하고 하는 장소인데 이 벨로즈 에서 있었던 실확 연주 가운데서 어 이 김준범 씨의 작품이고 또 연주인 콘 이 컨솔레이션 가운데서 트라우마 들어보겠습니다 또 어 이 이지민 씨의 참 그 보컬이 아주 매력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런 고이기도 합니다 어 탄생 100주년의 인물 2 어디 코저던의 음악을 듣는 시간에는 요 이번주에는 뒤 코저던의 아주 대표적인 두 장의 음반을 소개해 드립니다 1960년 그러니까 50년대부터 시작해서 60년대 까지 를 그 마무리하는 듀크 조던의 블루 노트 레코드에서 유일한 앨범이죠 프라이트 조던 프라이트 요르단으로의 비행 이 앨범을 어 만나 보시겠는데요 여기 뭐 사실 참 뭐 이야깃거리가 많습니다 특히 훗날 이제 노플라브럼 으로 잘 알려진 그 어 원곡이 여기 어 시호야 라는 제목으로 이미 1960년에 실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요 무렵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서 어 위험한 관계 에 영화의 사운트랙을 듀크 조던이 맡았었죠 그러면서 이 곡도 다시 한번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그러고서 듀크 조던은 긴 음악적인 침체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아무래도 본인은 정통적인 비밥을 고수했었고 음악의 스타일은 급속하게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이어서 어 뭐 유명한 일화죠 듀크 조던은 그때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택시 운전을 하면서 파트타임 연주자로 이제 활동을 하는 과거의 그 영예로 어떤 40년대 50년대 그 커리어를 뒤로 하고 아 파트타임 연주자로 활동 했었는데 바로 이제 잘 알려졌다시피 1970년대 덴마크에서 이 스티플 체이즈 레코드의 리스 빈터가 듀크 조던을 이제 초대하면서 듀크 조던은 단지 음반 한 장을 녹음하러 맨 처음에는 방문했습니다만 아예 이제 코펜하겐 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의 제 2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그 가장 대표적인 음반이 바로 프라이드 덴마크 아 앨범 인데요 뭐 여기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노 플라브럼 같은 곡은 듀크 조던 생애의 멍 연주로 남겨져 있습니다 어 이번 주에도 kbs 클래식 fm의 재수수첩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뵙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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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뵙겠습니다